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옆에 있는 송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2024년이 됩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2024년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 날씨를 녹일 만한 그런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옆에 있는 송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입맞추는 한 해 됩시다 예수님과 입맞추는 한 해 됩시다 오늘부터 수요 찬양 예배는 회복의 길 시리즈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지서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베트남 출신의 쌍둥이 엄마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 시골경찰 리턴즈2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쌍둥이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이었고 남편을 가남으로 잃은 후 홀로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고 쌍둥이를 낳았지만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해 귀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홀로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연자였던 김성주 씨는 국적을 취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귀하 시험 예상 문제집을 보고는 아 나에게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얻게 되는 것이죠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중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탈리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맛있게 중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먹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왔다고 해서 교회를 출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개의 동사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사 하나는 귀를 기울이라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지나가다가 들었다 에서 사용하는 단순히 우리에게 귀가 있어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목하는 것이죠 또 다른 동사는 들으라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원어로 쉐마 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얘야 귀가 있으니 너도 귀가 있으니 내 말을 한번 들어볼래?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의 부모인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동사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주일을 지나고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본문 10절을 보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멸망당했던 지역입니다 완전한 멸망의 상징이고 완벽하게 타락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통치자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는 우리가 주목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입니다 변론하자라는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는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자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옳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결정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소돔의 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모라의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합니다 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결정하고 싶으신 것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용서를 할 것인지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인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을지라도 너희가 변화하고자 한다면 너희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는다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와서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심판과 형벌로 끝내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를 대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받은 유산을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을 가졌음에도 먹을 것이 없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가진 생각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불효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대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보이는 이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요일까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용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찾아 기웃거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유다 백성과 탕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매 순간 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마음을 달라입니다 본문 11절에는 무수한 재물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정해진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의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그들이 제사에 사용하는 재물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겹다 기쁘지 않다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12절 끝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백성이 마당만 마당만 밟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밟았다라고 해서 단순히 성전을 방문했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밟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발로 밟는 것을 넘어 짓밟는 것 짓밟는 것을 뜻합니다 짓밟는 것은 함부로 마구밟다 남의 인격이나 권리를 침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짓밟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의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주의 성가대를 지휘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삶 전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속령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었다 이런 감사제는 땅의 소산이나 11조나 천연매를 드리는 것으로 땅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었다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다 부족한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풍성한 것을 함께 즐거워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마음으로 제사드려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시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향한 제사는 의식만 강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식 그 자체가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제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마음을 빼고 제사의식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마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감사를 받지 못하는 제사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당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유다 백성이 성전의 마당을 짓밟는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전의 마당을 짓밟는 유다 백성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무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언제 마치나 하고 시계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짓밟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쁘지 않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2024년은 예배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행동을 닮으라입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돼보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으로 살지 말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까? 대답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떨까요? 15절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는 제사할 때 재물에서 나오는 피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사는 많이 드렸으니까 재물에서 나오는 피일까요? 신학자 송병현 교수는 이웃의 눈에서 피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의 눈에서 피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 없다 당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상대방이 고아든 과부든 학대받는 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작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주최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무얼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유다 백성을 향해 아홉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시를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내 행동을 닮으라 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우리 쓰신다고 잘 못 읽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닮아 서로 용서한다면 서로를 위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까요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닮아 행동할 때 이 세상에 피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행동을 닮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워킹팜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학명은 소크라테아 엑소르 히자입니다 어렵죠? 걸어다니면서 묻고 답했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중남미 열대우리마에서 서식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걸어다니는 나무라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나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뿌리가 땅속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그 사진이 그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리고 기존의 뿌리는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1년에 적게는 4cm 많게는 20cm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을 찾기 위함입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식물이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빛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은 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빛 자체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빛을 받기 위해서는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뿌리를 죽이고 끊어내고 새로운 빛을 찾아 뿌리를 내리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죠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이웃에게 범하는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행동을 닮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용서하신다는 말씀 마음을 달라는 말씀 행동을 닮으라는 말씀에 주목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하신 말씀 행동을 닮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행동을 닮아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형의 공동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